네, 저는 평생 열린 네트워크로 성장해온 휴네스의 문화인류학자 이민영이고요.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유대인의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계신 유대인 전문가 홍익희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탈무대의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계신 탈무대 전문가 김정환 대표님. 네, 미스터 탈무대 김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트워크가 참 많은 뜻이 있는데 저는 인터넷 네트워크로 인생이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이텔을 만나서 천리안, 나우누리 이런 거 해왔고 인터넷 동원이죠. 그 다음에 다음, 네띠앙, 네이버, 페이스북, 유튜브 같은 평생 제가 만난 사람들은 거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였어요. 그리고 외국 장기여행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도 이런 네트워크로 계속 관리해서 이 사람들 통해서도 많이 컸고 그러니까 혈연, 학연, 지연보다 완전 몰랐는데 인터넷 통해서 만난 이런 네트워크가 제 삶에 더 중심이 된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어떠세요? 인류의 고전, 탈무드를 통해 성장합니다. 탈무드 살롱. 저는 이제 탈무드 하부르타 쪽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많이 알려야 된다는 그런 소명감 때문에 2010년부터 카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도 하고 또 정보도 많이 발산하고 그랬거든요. 카페 이름 좀 알려주시죠. 한국 하부르타 연합회라고, 전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교정돼 있고, 지금은 그때 만났던 분들이 저한테 교육받고 또는 각 분야에서 하부르타로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연합회로 뭉친 거죠. 그래서 전국에 네트워크 망이 있어서 원래 몰랐던 분들인데 다 인터넷 통해서 만드신 거군요.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나고 하면서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교육받거나 해서 만난 건데 그분들하고 뜻을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 교육도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유대인의 좋은 점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래서 개인의 삶도 좀 바뀌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니까 훨씬 더 확산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인터넷 시대에 저도 선생님처럼 천리안이나 하이텔이나 이런 것 좀 하다가 주로 미국에 건너가서는 그런 것보다는 교회에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 다시 2010년에 와서는 그런 하부타나 탈모들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점점 인터넷 중심이 네트워크로 변해가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이제 살롱 문화라고 하는 게 요즘에 유행인데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건 너무 피곤하다. 취향 중심으로 좀 느슨하게 모이고 싶다. 지금은 그런 모임들이 많아지고 있죠. 동호회도 많아지고 다양하게 발달해서 원하면 어디든지 찾아보면 많고요. 실제로 저는 유대인 쪽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쪽에 네트워크가 있으면 들어가서 같이 줌 미팅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모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유명해진 사람들이 성공 비결을 추적한 책들 보니까 결국은 인맥이고 네트워크더라고요. 포뮬러라는 책에서도 그렇겠고 마스터리 법칙을 봐도 사실 천재라고 우리가 생각했던 유명한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다 네트워크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서 사람들한테 배우고 자기 명성을 잘 관리하고 그랬더라고요. 네트워크가 예전과는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구석기 시대까지만 해도 한 사람이 태어나면 대략 150명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갔는데 요즘에는 관심사 타고 가면 그냥 뭐 수백만 명까지 유튜브를 통해서 금방 네트워크를 맺을 수 있고 의견 교환할 수가 있고 근데 이런 시대에 탈무드 시대 때 만들어 놓은 유대인들의 네트워크를 함께 성장하는 비결을 배워오면 우리가 지금 네트워크 때문에 성장하면서도 피곤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잘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트워크를 집단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꾸준하게 잘 관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일 것 같은데 맞죠? 유대인들은 고대로부터 전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흩어져서 살았더라도 디아스포라와 디아스포라 간에 항상 연락을 하면 살아요. 그 연락이라는 게 처음에는 종교적인 의문점에서 시작해서 서신교환을 하던 게 거기에 모든 정보를 담는 거죠. 상품정보, 지역정보, 환시세정보,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당시 지역별로 고립생활이다 시피하게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독보적으로 여러 군데의 정보를 갖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는 미리 흉작이 나고 어느 지역에서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단지 이 상품을 위치만 주는 것으로 해서 큰 돈이 생긴다는 걸 알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환거래를 했는데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이 금과 은의 교환 비율이 틀릴 적에 당시는 금은이 돈이었었는데 그걸 서로 바꿔주기만 함으로써 중간 차익을 걷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 당시의 정보는 지금에 비해서 상품적인 가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부여를 했고 또 그들 간에 신뢰로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심지어는 외상거래나 언거래를 발달시켜온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지역별 경제를 주도할 수 뿐이 없었던 거죠. 한 마을에서 대략 몇 마을과 서신 걸 했던 이런 기록도 혹시 있나요? 아니 그거는 특별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중세나 이런 데 보면 각 디아스포라마다 사실은 라비가 있는데 그 라비들 간에도 의견이 틀리되거나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그 시대에 이미 수석 라비 격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장 학문적인 깊이가 깊고 숭앙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수석 라비의 역할을 한 걸로 봐서 그 지역들이 대부분 다 같이 통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주로 이제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라비들 중에 뛰어난 라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학파를 이루고 사는 그 지역이 중심이 돼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지역이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조금 넘어가서는 이제 지금의 이라크 지역 바벨론 지역으로 넘어가고요. 나중에는 스페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유럽 그러니까 지금이 리투아니아 지역 같은데 유대인들의 아주 유명한 라비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뭐랄까 핵심 지역이 많이 옮겨 다녔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계 토라에 대한 의문증이 생기면 편지들이 오가고 그런 질문을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무용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신앙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도 가능했다. 토라라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런 유산이 유대인들을 똘똘 뭉치게 했던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라비가 유럽 곳곳에 계속 편지를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그게 기간이 2000년 넘게 계속 지속되어 왔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만든 규칙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탈무드죠. 탈무드 안에 구체적인 그런 율법들 상거래할 때의 율법들 그런 게 다 있어요. 이익은 6분의 1 이상 남기지 마라. 그 다음에 상거래할 때 책임질 일이 있으면 고객한테 정보를 정할 때 반드시 흠 있는 것도 다 제공해서 고객이 충분히 그 물건을 선택하는데 참작해서 하라고 그런 것도 있고 연기 속이지 말고 줄자 속이지 말고 도량형 속이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탈무드에 구체적으로 사례별로 토론하는 게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상거래할 때 매우 중요한 율법을 만드는 하나의 참고자료거든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유대인들이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데 유대인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구글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페이스북도 하나의 플랫폼이고 지금 호텔스닷컴 이런 것도 하나의 플랫폼이거든요. 이 플랫폼을 만들려면 이 프로토콜 규칙을 잘 만들어야 돼요. 그 규칙을 잘 만드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워낙 법에 대해서 잘하니까 상세하게 어떤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 잘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플랫폼을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부럽게 생각하는 게 그런 유산들이 정말 유대인들을 강하게 만드는데 그걸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문화적 유산들을. 그게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한테요. 꼭 계약의 민족이다 보니까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런 전통들이 지금까지 이어와서 사업적으로 번창한 것이 지금의 유대인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탈모 뒤에 이 글 4일 이상 남기지 말라라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네 있어요. 16% 정도. 사실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막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정교하게 고쳐가면서 서로 협상해가면서 서로 합의를 이루어가면서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각종 지혜를 모았는데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있잖아요. 네. 탈모 뒤에 아주 제가 특히 연구하는 분야가 그거예요. 너지킨이라고 네 번째 주제거든요. 탈모드는 주제별로 돼 있잖아요. 네 번째 주제가 이런 비즈니스 거래에서 서로 책임을 질리 뭐고 또 어떻게 배상하고 이런 거래 속에서 생겨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정교하게 토론을 합니다.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도 처음에 멋 모르고 선택했다가 조금 다른 쉬운 거 나도 왜 제일 어려운 걸 선택했냐고 그러는데 어쨌든 어느 날에 계속 배울 점이 많기 때문이니까 그럼요. 저는 정말 그거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다른 주제들은 굉장히 정교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유대인만 좀 써먹을 건데 이거는 상업 거래라 모든 인류가 다 배워도 괜찮을 그런 거거든요. 근데 되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제가 번역한 책 중에서는 유대인 비즈니스의 비밀 탈모드라는 책에 조금은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연구해서 책으로 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지킨에 나오는 탈모드의 지혜가 사실 10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것들을 재해석한 거지만 그게 또 미국 라삐가 재해석한 거죠. 네, 케헤나. 그러면 한국에 좀 가져와서 우리도 배우고 싶은데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쉽게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굉장히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해야 되나 그런 걸 배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뭐 그런 걱정도 들고요. 제가 공부할 때 너무 어려운데 그런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데 호텔스 닷컴 사장이 이야기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지만 굉장히 배우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가 접근하는 데 약간 장애물이 돼요. 유대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00명이 모이면 100명의 의견이 다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단결을 할 수 있고 같이 힘을 모을 수 있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중재하고 재판하는 사람이 사실은 라삐예요. 어떤 형사적인 법정에 가지 않더라도 라삐가 그걸 대부분 다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유대교는 사실은 라삐 유대교라고 불려요. 그렇죠. 라삐가 사제가 아님에도 라삐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봐. 그런데 독단적으로 그런 걸 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양반이 탈모드라는 이런 국제법 기본정신을 가지고 거기서 합당한 이론과 그 저거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일단 공동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가장 확실이 많은 라삐의 의견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탈모드에 나오는 그 네트워크 유지 비결 이런 걸 좀 맛을 보고 싶은데요. 구절들이 좀 있을까요? 네. 피르케의 아보트 1장 4절에는 너의 집을 현자들이 모이는 집이 되게 하라. 5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의 집을 개방하라. 뭐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자들처럼 아주 존경받는 분들도 오게 하고 또 가난한 사람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도 집에 오게 한다면 항상 그 마음속에 나눔이 있게 하라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지혜는 공동체를 돌보는 거거든요. 돌보는 것이 곧 나눔에 해당되니까 지금은 회당이 그 역할을 하죠. 회당이 보통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보통 1km, 1km. 회당을 중심으로 1km 반경 안에서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그 회당을 참여할 수 있어요. 걸어서 15분 거리 이내. 네. 그러니까 한 1km 정도 되니까. 그게 성경에서는 2000규빗이라 그래요. 한 규빗은 50cm니까 약 1km 정도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강의 생활할 때 본진과 하나님의 언약계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이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계가 요즘에 해당인 거고 본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해당 주위에 모여 사는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그 회당에 모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해당이 많아요. 같은 지역에 얼마 안 되는 유대인 지역이라도 그렇게 쪼개질, 구역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서로 돕는 그런 게 굉장히 잘 돼 있고요. 서로 구역사람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장 가까운 데 가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가난한 사람과 현자들이 모이는 역할을 지금은 해당에 하고 있어서 이게 유대인 공동체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기관이죠. 거기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예배도 보고 공부도 하고 또한 가난한 사람도 돌보는 그런 구제사업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했을 때 그 사람들이 모일 장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런 모임을 주도하고 이걸 이끌 수 있는 구심점이 있다면 훨씬 더 네트워크가 잘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라삐가 자기의 생활비를 자기가 버려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무역을 한다 그러면 그 무역이 사실은 라삐 중심으로 되는 거예요. 왜? 라삐를 통해서 정보가 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라삐가 신화고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유대인한테 신화고고라는 건 사실은 학교, 학교라는 의미가 더 커요. 가서 예배를 보는 것보다. 그래서 아이들 불러 모아서 의무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신화고고의 또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거기에 쿠파가 있어서 공동체의 모든 복지 제도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쿠파에서 생활비를 가져간다거나 거기서 아이들 교육을 책임진다거나 그 다음에 의료, 장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공동체를 벗어나면 유대인들은 사실은 혼자서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그러한 모든 게 탈모드의 아래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공동체의 이론들도 사실은 탈모드를 잘 안 했지. 그리고 잘 모르면 라삐한테 물어보고 라삐의 뜻에 쫓아가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2000년 이상을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못 사는 사람, 병든 사람, 약한 사람, 늙은 사람을 다 케어를 해줬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정의 사회주의 시스템이지. 심지어는 공산주의 시스템이지. 그러니까 버는 건 능력껏 벌되 일단 쿠파라는 그 복지 시스템에 돈을 내놓으면 그거는 공동체의 약자를 우선적으로 케어하면서 쓴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들은 2000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실은 자본주의의 이론이나 공산주의의 이론이 사실은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의 삶의 방식에서 다 나오고 응응 응 감사합니다.